BMW 100주년 기념 한정판 3번째 모델 4시리즈 비전 100 에디션 출시 BMW 그룹 100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비전 100 에디션인 U750MX DRIVE 비전 100 인디 비주얼, UX5와 X6 비전 100 에디션에 이어 3번째 모델인 4시리즈 비전 100 에디션이 출시됐다. BMW 코리아는 8일 4시리즈 컨버터블과 4도어 쿠페 모델인 그란 쿠페 모델 기반의 4시리즈 비전 100 에디션을 100대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428i 컨버터블 비전 100 에디션은 M 퍼포먼스 키드니 그릴, 리어 디퓨저, 카본 미러 캡과 기어 셀렉트 커버 및 인테리어 틀림, M 퍼포먼스 플로어 매트, M 퍼포먼스 키케이스 등 약 300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됐다. 420d, 420d X 드라이브 비전 100 에디션은 M 에어로 다이내믹 키트, 18인치 M 경합금 스타 스포크 힐, 스포츠 시트, 블랙 하이그로스 섀도우 라인 등 약 500만원 상당의 M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최초 적용됐다. BMW 코리아는 428i 컨버터블 비전 100 에디션의 판매가를 7540만원, 420d와 420d X 드라이브 이크란 쿠페 비전 100 에디션을 각각 5840만원과 6210만원으로 책정했다. 420d X 드라이브